서열 1인자 원호라고 하는 친구 원래 실버 서열 1인자 원호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기세당당하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아 아 원호가 이제는 지금은 귀세등등 하지만 나중에는 또 원호가 약해질 때쯤이면 실버가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게 동물의 세계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칠바도 맨날 원에 눈치밥만 먹고 오니까 애가 가슴에 응어리지고 합병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이나 주위의 암컷들한테 이렇게 합리하는 것 같아요 너너만 빼고 나머지 애들을 방사해서 칠바가 여유롭게 방사장에서 쉬게끔 원어만 빼고 방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Where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너 실버도 이제 나이가 먹을 것이고 나중에 또 젊은 세력이 나타나겠죠 그 전까지는 실버랑 오너가 이렇게 1인자 2인자로서 무리를 잘 이끌면서 지낼 수 있는 게 제일 바른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